정경미와 함께 10년 전 결혼을 위해 40일 새벽 기도를 했던 오나미, 박민과의 9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이스라엘 속담, 토지를 매매하거든 얼른 서두르고 결혼할 땐 최대한 여유를 두라. 오나미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원교에 초석 중이며 한 기수 선배인 박성광의 전도로 신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나미 인터뷰 오나미는 예뻤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요. 오나미씨는 하나님께서 왜 개구우문이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소명이 아닐까 해요. 제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날 수 있는 개구우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처럼 한 분 한 분께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서 TV를 보거나 공연을 보고 돌아가시는 길이 행복했으면 해요. 그것을 위해 저에게 웃음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개그맨이야말로 희생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웃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솔직히 조금은 힘들기도 해요. 한 번은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무대에 섰는데요. 그때 동료들이 너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너무 슬퍼 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 최선을 다할 뿐이죠. 반면에 언젠가 아는 분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만난 한 보호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웃을 일이 없고 힘들었는데 남이시 덕분에 한참 웃었어요.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잠시나마 웃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됐죠.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채널에 출연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근에 구투비라는 채널에서 노크토크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은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의 최종 목표는 방송에서 MC든 패널이든 다양한 채널에서 웃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나 진행 영역에서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어요. 놀랐던 것은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하고 PD님과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작가님이 꼭 오나미씨와 하고 싶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생일인 것보다 다 이렇게 모인 것이 더 기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게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나미씨를 정말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개구우문이 되고 싶은지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연예인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인 만큼 착하고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요청하는 걸 보면 조금씩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소문 좀 내주세요. 오나미 프로포즈 받다. 오나미 왈 김민경 언니가 빨리 솔로를 탈출했으면 좋겠어서. 골때녀 오나미 남친은 전 축구선수 박민 연상연화 커플. 오나미 남자친구 FC 안양 초신 박민 7개월째 열애중. 첫 만남 장소에서 받은 프로포즈. 남자친구의 로맨틱한 프로포즈. 프로포즈 받고 저는 울었어요. 떡볶이 집 그 오빠에서 오나미가 프로포즈 받고 울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17일 방송된 mbc 에브리언 예능 프로그램 떡볶이 집 그 오빠에서는 솔로 특집으로 개그우먼 김민경 오나미가 출연하는 모습이 담겼죠. 이날 방송에서 오나미는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민경언니가 빨리 솔로를 탈출하고 싶었으면 좋겠기에 응원차 나왔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오나미는 프로포즈를 받았던 상황을 소개했다. 오나미는 예비 남편이 처음 만났던 장소를 꽃으로 꾸며놓고 프로포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나미는 예비 남편과 지인 소개로 만났고 당시 예비 남편이 이상형으로 오나미를 꼽았다면서 프로포즈 받았을 때 울었다고 전하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9월 4일 남이 결혼해요. 개그우먼 오나미가 전 축구선수 박민과 결혼합니다. 오나미는 29일 방송된 SBS 예능 골 때리는 외박의 다음해 예고편에서 9월 4일 연인 박민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죠. 오나미는 서로 축구에 관한 공감대가 많이 생겼다고 결혼에 꼬련하게 된 배경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오나미는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개그콘서트, 개승자 등 프로그램에서 활약해왔으며 지난해 7월 방송을 통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죠. 박민은 2009년 경남 FC에 입단했습니다. 광주, 강원 FC, FC 안양을 거쳐 부천 FC 1995 수비수로 활약했고 현재는 중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컬투쇼 조회련 축가 1위, 오나미, 박민 결혼식 때도 부른다. 컬투쇼에서 조회련이 오나미 결혼 축가를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개그맨 문세윤이 스페셜 DJ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개그우먼 조회련, 이은행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결혼 축가 1위라는 말에 조회련은 오나미 씨가 9월 4일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도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며 웃었죠. 이어 오나미 씨 축가를 부르는 가수가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정말 많은 가수가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다라고 설명했으며 조회련은 이경규 씨 따님 때도 제가 했다. 처음에 남동생이 할 때 제가 수박 색깔 한복을 입고 안아까나를 불렀다라며 역을 파이브 할 때 노래를 불렀다. 2005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은행은 저 아이 돌잔지 때 안아까나 불러달라.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일하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9월 4일 결혼 오나미 웨딩 화보 공개 전 축구선수 박민과 결혼하는 개그우먼 오나미가 웨딩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해피 메리드 컴퍼니는 29일 오나미와 박민이 오는 9월 4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웨딩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웨딩 화보 속 오나미는 다양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죠. 특히 개그계 동료들과 함께한 혼주 컨셉트, 불근 악마 컨셉트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 딸 시집갑니다. 정경미, 오나미, 박민 결혼의 감격 코미디언 정경미가 절친한 오나미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정경미는 이 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딸 시집갑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죠. 이어 10년 전 남이와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드렸지요. 난 임신기도, 넌 배우자기도 하나님이 10년 동안 고민하시다. 정말 좋은 짝을 주셨네요라며 아주 행복합니다. 이쁘게 잘 살아 내 딸 이라고 덧붙이며 오나미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결혼을 앞둔 오나미, 박민과 웨딩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경미, 김경화, 성현주의 모습이 담겨있죠. 이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은 오나미와 박민의 옆에서 한복을 입고 단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어 훈훈함을 남깁니다. 특히 정경미는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오나미의 어머니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으며 또한 정경미는 오나미와 함께한 과거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며 두 사람의 애틋한 사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나미는 1984년 5월 28일 생으로 38세이며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시 옹용동입니다.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그냥 외모만으로 남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개그 포인트 자체가 얼굴 개그인데요. 딱 생긴 건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한 것들에서 얼굴 개그로 큰 두각을 드러냈고 가장 크게 흥했던 꼭지는 솔로 천국 커플 지옥에서 오나미 성녀 역을 맡으면서였죠. 2006년 추석 특집 때 박명수와 닮은 꼴로 나왔던 여성이 바로 오나미입니다. 허경환과 2016년 최고의 사랑에 출연하여 매력을 마음껏 보여준 경험이 있으며 긍정적이고 유쾌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놀라운 오나미의 반전 매력 오나미의 경우 이른바 반전 매력의 소유자로 체육학 전공자다운 날씬하고 잘 빠진 몸매를 자랑합니다. 라디오 스타에서는 오나미를 두고 개그우먼을 하기에는 아까운 몸매 그러나 개그우먼을 하지 않기에는 아까운 얼굴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개콘에서는 개그 패턴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섹시한 트위터가 보여서 작업을 걸어봤지만 오나미였다는 패턴이죠. 한때 개그우먼 박나래가 신봉선에게 못생긴 개그우먼의 대화를 이을 존재라고 인정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방 박지선이 등장하고 또 오나미가 등장해 절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축구선수였던 오나미 2021년 설 연휴 기간 중에 방송한 SBS의 축구 소재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이 출연하였습니다. 개그우먼으로 구성된 FC 개벤져스의 팀원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축구선수 출신으로 소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득점력으로 개벤져스의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죠. 오나미는 13년 만에 솔로를 탈출했습니다. 상대는 전 축구선수이자 현재 코치도 활동 중인 박민희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오나미 에피소드 오나미는 2016년 8월 3일에 허경환과 같이 앨범을 냈으며 취중 토크에서 만난 오나미는 최고의 사랑 제작진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죠. 오나미는 체질적으로 술이 받지 않는 데다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해 봉봉 커플을 상징하는 음료수로 취중 토크를 대신했습니다. 후경환은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남인의 집안 자체가 술을 아예 못 마셔요 남동생 둘도 못 마시더라고요 라고 대변해 주며 가상 아내인 오나미를 챙겼습니다. 오나미 박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